취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신은요 처분시냐 판결시냐 논란이 있는데 판례는 항상 처분시를 봅니다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에 맞게 처분 당시에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만 정확히 알면 되고 취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신은 나중에 뭐와 연결되냐면 이것도 변호사 시험에 최근에 출제가 됐어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기속력의 시적 한계와 연결됩니다 기속력의 시적 한계는 위법판단의 기준시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취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신은 견해다툼이 있지만 판례는 처분시설을 취합니다 그런데 거부처분 취소송에 관해서는 논란이 좀 있거든요 판례는 이런 경우에도 역시 처분시설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 나머지 판결시설 또는 구별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기본강의나 실전강의를 통해서 사례에서 어떻게 결론이 달라지는지 배우면 되겠습니다 우린 이 분야 베린 이 분야 베린 ma